강원도가 도내 유흥업소 이용자들의 출입 정보를 QR코드를 이용해 확인하는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합니다. 강원도는 15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날 협약을 통해 강원도는 클럽과 주점 등 도내 유흥업소에 클린 강원 패스포트 시스템 설치를 지원하고 도지회는 이용자의 서비스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. 클린 강원 패스포트 시스템은 이용자가 유흥시설 등 방문 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전화번호와 이름 등을 입력하는 사이트로 자동 접속되는 시스템으로 정확한 정보가 아니면 인증을 받을 수 없고 방문자 명단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기대됩니다.